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자 오늘도 응원해줄 거지 파트너 짝짝 언제나 고마워 질렀다 말하소서 어서오셨다 미 어? 아 죄송합니다 새끼야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하긴 그런 고찰 대가리에 도덕이 들었을 리 없지 예전부터 옴닉 새끼들은 맘에 안 들었어 너 오늘 잘 걸렸다 아니 사고 왔다니까 이놈 사지를 찢어서 토르비언에게 선물로 줘야겠어 잠시 전원 꺼라 어린 속옷 보자보자 하니깐 말이야 아리따운 중녀분을 괴롭히다니 그는 왕딱시가 용서할 수 없군 내 지새기를 보여주마 이 그죠 옴닉에 대한 사람들은 당연히 시대된 차별이며 나름 적지 않은 나이를 먹었지만 아직도 익숙치 않아요 이런 건 사회가 바뀌게 기다려야 하나요? 아니면 제가 바뀌어야 하나요? 언제까지고 이러는 차별을 견디기에 제 나사와 하드디스크도 찢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나가야 할지 감도 서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선생님이 옴닉이시니까 다행이에요 유일하게 제 말에 이해해주시고 고민상담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뭐라는 거야 모르면 하지마요 네 음? 음?